웰컴 하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캐치업 하성운!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운입니다 자 저 하성운에 대한 거라면 뭐든지 다 얘기해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도 질문 주세요 자 질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좀비가 나타난다면? 그럼 난 성운이 옆에 붙어있을래 성운이랑 같이 있으면 끝까지 살아남거나 아님 좀비돼서도 우리끼리 재밌을듯 킥킥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 번쯤은 해봤죠 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좀비가 나타난다면 어 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는다 아니다 그냥 빨리 물리고 마음 편히 좀비가 된다 이야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죠 뭐 물리면 안되지 네 아 만약에 나 빼고 좀비가 된 상황이라면 와 왜? 왜 그렇게까지 해야돼? 왜 나 빼고 다 좀비가 됐어? 혼자 어떻게 살아? 그래서 혼자 살아남기 다 같이 좀비로 살기 아 다 같이 좀비로 사는 건 그게 사는 걸까? 근데 혼자 사는 건 사는 걸까 또? 야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 둘 다 자 요런 거면은 그래도 난 좀비가 되고 싶지가 않아 혼자 살을 내 아닌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것 좀비가 돼서 한번 그 좀비들이랑 한번 어 대화를 나눠봐야지 대화는 못 봤지만 좀비끼리 야 또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딱 한 가지만 한 가지 물건만 주어진다면 야 오락가락하는 무전기 먹다 남은 빵 반쪽 후레쉬 앤 야구방망이? 야 일단 먹다 남은 빵 반쪽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할까? 아 식량이 중요하긴 한데 반쪽 그거 뭐 어떻게 해 이거 먹으면 끝인데 한 4시간 가나? 자 후레쉬 야구방망이 야 요거는 야 야구구방망이를 때려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가깝게 있다면 물리지 않을까 곧? 아 그래도 오락가락하는 무전기가 낫다 오락가락하면서 누군가랑 대화를 하면서 작전도 짜고 좀 이렇게 위로도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무전기 가져갈래요 네 자 밖에 좀비가 득실거리는데 내가 혼자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왜? 왜 또 내가 혼자 갇혔어? 짜증나 왜 나한테 그래 단 내가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그럼 물릴래 이러면 그냥 왜 자꾸 이런거 줘? 괴로워 자 다른 생존자를 찾으러 나간다 아니면 무조건 안에서 버틴다 야 그래도 안에서 계속 버티다 결국 생존자를 찾으러 나갈 것 같아 물리더라도 생존자를 찾으러 나갈 것 같습니다 생존자를 찾으면 뭘 할 건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뭘 갖고 있는지 물어볼 거고 배는 얼마나 고픈지 만약에 여기서 살아남다면 뭘 할 건지 그리고 주머니 일단 뭐 있는지 물어보고 빵 반쪽 여기 숨어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뺏어먹고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몸이라면 모두를 위해 기꺼이 실험용으로 내 몸을 내준다 감염되지 않는 몸이라면 내 몸을 내주면 내가 물리는 거야? 그럼 좀비는 안되지만 아픈 거 아니야? 또 나야? 그냥 아까 물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오케이 실험용 실험용 해준다 오케이 오케이 인정 좀비가 된다고 해도 하성운과 함께라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는데 좀비 하성운을 상상해본다면 어떨 것 같은지 어떨까 좀비가 됐는데 이게 이게 재밌을까? 막 달려들던데 SNS에 샵 좀비 뭐야? 아 이러고 셀카 찍어 올릴 것 같다고? 아아 좀비 하성이 되면 SNS에 샵 좀비하고 셀카 찍어 올릴 것 같다고? 야 그럴 여유가 있구나 그런 좀비는 본 적이 없는데 오케이 내가 한번 해보지 아니면은 좀비가 돼가지고 그냥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벌벌 떴는데 물진 않고 빵 한쪽 찾고 있는 거야 반쪽을 뺏어가고 안물을 그냥 내비두는 거야 그렇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상상 해본 적 없냐고요? 예를 들면 뭐 외계인을 만난다면 아 눈을 떠는데 내가 토끼가 됐다면 나한테 신기한 능력 하나가 생긴다면 아 옛날에 요런 상상이 있었어 옛날에 내가 나한테 피카츄가 있었다면 피카츄를 데리고 다니고 싶었고 그래서 옛날에 포켓몬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외계인을 만난다면 생각하는 외계인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외계인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습니다 나한테 능력 하나가 생긴다면 이런 건 많죠 뭐 순간이동 그렇습니다 자 캡처 하성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단원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저에 대한 궁금한 거 언제든 환영이고요 유니버스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